요요기역입니다. 요요기역. 지금 아침 풍경이고요. 옆에는 지금 조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요요기역은 다른 역에 비해서 그렇게 붐비지는 않아요. 신주쿠역에서 들어오는 열차가 훨씬 붐벼요. 지금 들어오는 전철은 신주쿠역에서 왔습니다. 옆에서도 많이 건너타기도 하고요. 저는 이 전철을 타고 이동할겁니다. 그러니까 보시면 시부야 신하가가 장면이라고 되어있습니다.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저는 이 전철을 타겠습니다. 바이바이.